종티앤에 이쁜 카페가 있네 비치하우스 카펠 이쁘게 잘해놨네요 식이 바다 보이지 잘해놨다 뭐 음식도 팔고 바다 보이지 식이 봐봐 바다가 이 한눈에 이쁘다 이런거 하나 하는데 얼마될까 귀염둥이도 많이 오고 한국에도 온거 같고 점티앤 덥긴 한데 망망대 바다가 보이잖아 커피는 뭐 스타벅스 가격 정도 합니다 오 직인데 오 직인데 오 존만한게 나오네 이게 145밧이야 시그니처 진짜 이런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거잖아 경치 구경 자리값 자리값 아닙니까 자리값 뿅